다 익은 거 같거든요? 아, 먹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다 보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잠깐만, 일단. 이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봐봐. 좋아, 좋아. 안 익은 거 같은 거네. 다 익은 거야, 진짜? 다 익었어. 어머, 다 익었다! 다 익었어. 맛있다. 어머, 맛있다. 맛있다. 네, 자. 맛있다! 자, 내년 중에서도 돼지고. 김신형이. 김신형이. 사랑합니다, 김신형이. 김신형 최고. 결혼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요! 야구랑... 어머! 자, 우리 박사장은 뭐? 나는 이만큼. 이게 이만큼이에요? 우리 계란 된다 한번 볼까요, 계란. 계란! 어머, 언제 여기가 이거. 계란무소는 고기지. 완숙, 완숙이다, 완숙. 완숙이다, 완숙. 완숙이다, 완숙. 이거 익었어, 이거 완전 익어버렸어. 깜짝이야, 야, 야, 야. 이거 이봐, 이봐. 탔어, 탔어. 이따모차 탔어. 이게 웬일이냐, 이게. 거의 구운 딸기야 됐어, 구운 딸기야. 싸우나 개랑. 맛이 딱 싸우나 개랑. 두려워. 탔어, 탔어. 놀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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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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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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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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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금, 조금, 조금. 닭고기 다 먹었어요? 네. 아니, 손님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김 씨, 김 씨. 네. 이거 안 먹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맥주에 이렇게 안 돼서. 어? 잘 먹었어. 나도 이건 안 먹는데. 아유, 아유. 얘 몸을 제대로 준 거야. 이거 깨끗하게. 야, 이거. 이번보다 더 좋아지면 어떡할래? 그거 먹어. 먹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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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넣어보는 감자까지. 고생이 꽂고 기다리기만 하면 요리 완성. 지금부터 딱 한 시간 동안 깜짝 놀랄 가격 400만 원에 드립니다. 아님 직접 만드시던가